이거 꽂아볼까요? 야 이거... 힘들겠다, 쿠키 현실막이야? 야 무식아 하나만 해, 하나만 위에 하나만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응, 한번 해보는군요 다 해가지고 제일 잘 된 사람 거를... 그건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걸 하는데 오, 난 늦어본 적은 것 같아 야 무식아, 넌 어디... 근데 이쪽 면 보면 되게... 야 너 되게 많이 했다 됐다 아니 근데 이거를... 그래, 유미께는 위에가 딱 맞잖아 맞추면 돼 이거 컴퓨티션이었어 난 너 빨래 넣은 거 같아 선생님 선생님 내 게 제일 재밌는데? 내 거는 뭘 의미한 거야, 이거? 옛날 원시 시대에서 고기 구워 먹듯이 꽂으셨는데요? 어? 어? 더 꽂아 놓은데? 고기가 없어,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어, 고기가 없어 서준이 걸 빼가지고 네가 구워 먹어 응? 서준이 거 잡아가지고 빼야 될 거 같아 나 최선을 다 한 거야 벌써 하나 덮고지를 덮고지를 일단 이거 먹어봐요 먹어봐 천 개 올려 천 개 올려 우리 먹자 어? 내 게 제일 예쁜 거 이게 내 건데? 니 거 아니야, 그거 아, 내 거 이거지 어, 내 거야, 그래 진짜 그래, 이게 제일 예쁘다니까 아, 이거 써요 이거야 겉바속촉? 근데 겉바속촉은 누가 만들었어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겉바속촉 맞춰봐요 겉바속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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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속은 촉촉하고 거죽은 빠삭빠삭하다는 거 아니야? 맞아요, 맞아요 그런 말이 있었어 어, 겉바속촉 나도 지금 처음 들었어 맞는 거야 그냥 겉바속촉 슬세꺼? 진짜 슬세꺼 슬세 자 맞춰보세요 우리 역세꺼는 안 잡고 이슬로 할 수 있는 건이야 슬로 시작하는 거 이슬? 이슬! 이슬! 뺏을! 땡! 슬로 시작하는 거 슬 슬기 슬기 슬 슬기 슬기 슬 슬리퍼? 슬리퍼야? 슬리퍽 싣고 나갈 수 있는 곳 슬리퍽 싣고 나갈 수 있는 곳 아 정답 야 그건 좀 이상하다 슬리퍼 싶어 나갈 수 있는 곳 문상? 문상 문상 갔는데 문상? 아니 무슨 사람 죽을 때 문상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이랑 문상 미니 뭐 이렇게 문상 있냐고? 문상 문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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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권 문재지 상권 문상 아 얘가 문제지라 그러니깐 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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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화상품권. 문화상품권이 많이 쓸 정도가 그렇게 많이 써요. 뭐라는 거야? 뭐라고? 목, 복, 새? 복이라고? 목이야? 복이야? 복? 복. 복. 복 다음에 뭐야? 새. 목, 새. 편 뭐 그다음에 뭐? 살? Junior 이런 거 Ben. 어떤 문장을 줄인 거예요? 포fast, vo introductions. 편하게 살자. 나는 복 dou, nov, 분...! 저희 소고기 부인 줄 알았어요, 맞아요. 나는 살 글에서. 살집살 뭐 이런 것 중에. 내 핏건 알아. 내가 내 픽업? 어? 내 픽업? 네! 내 픽업? 내 픽업? 내 픽업? 저거 씨... 아, 내가 참... 한 렛! 한 렛! 한 렛! 한 렛! 어휴, 둘이 진짜... 마지막이니까... 멋있게 할 거예요. 똑똑똑어? 응... 일어났어? 아, 갔다 와. 어휴,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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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오지아. 응. 없는 거 맞지? 없는 건 맞지? 누나 어떻게 저렇게 쌩쌩하지? 그러니까. 한 5시간도 안 깨고 잘 수 있는 템포였는데. 응. 나야말로. 너야말로? 나야말로. 나도말로. 두말하면 잔소리. 나야말로. 나야말로.